오늘은 간염 치료의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염은 간세포 및 간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을 의미하고, 중증도에 따라서는 급성간염과 만성간염, 지속성간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를 만성간염이라고 하고, 간경변증은 만성간염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의 섬유조직과 재생결절이 증가하면서 유발됩니다. 간염의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와 과도한 음주, 약물 남용 및 자가 면역 등이 있으며, 더불어 체내에 어떤 미네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드문 대사성 질환에 의해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온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하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헛배가 자꾸 불러오면서 복부팽망과 복부 불평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되면서 입맛이 없고,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황달로 노랗게 변하거나 얼굴색이 어둡기도 하며, 잦은 눈의 피로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만성간염의 경우는 90% 이상이 비연간염 바이러스와 시연간염 바이러스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급성과 만성간염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야생 돌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매우 뛰어나 예로부터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음식과 식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논둑과 뚝방 도랑가에서 자생하고, 일반 미나리와 영양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거나 평안성질로 강과 폐대장 및 최장에 들어가고, 강경변으로 오는 황달과 부종, 유행성간염증을 바로 잡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말린 돌미나리 150에서 200g씩 물에 달여서 하루 3번에 나누어 식후에 먹게 했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만성간염 환자 88명을 62일 동안 치료한 결과 대부분 환자들에게 뚜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식욕부진은 평균 14일에 54%, 소화장애는 17일에 63%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부위의 통증은 22일에 64%, 나른감은 23일에 72%에서 각각 소실이 되었고, 간염에 대한 높은 효소 단위가 정상수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나리로 다림약을 쓰기 시작하여 4-5일이 지나면서부터 복부팽만이 사라지고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온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한 증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미나리는 간염에 대한 일반 자각 증상과 만성피로 황달 등의 각 실험검사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법제 방법으로는 말린 미나리 1kg과 쌀껴 3kg에 물 3리터를 붓고, 3분의 2항으로 줄 때까지 다려서 한 번에 100ml씩 하루 3번 식전에 먹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서 만성간염 환자 22명을 평균 42일 동안 치료한 결과 거의 대부분 환자에게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력감과 소화장애, 입맛이 없는 것 간부종 등의 증상이 90%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없어졌습니다. 또한 전염성간염과 만성간염에 미나리 150-200g씩 물에 다려 하루 3번 나누어 먹어도 모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 돌미나리가 간염치료의 특효제로 쓰일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돌미나리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강화에 좋은 기능성 식품이 되기도 하며, 몸속의 나트륨 작용을 억제하여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나리는 지금까지 장기간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렉이 약하면서 냉증이 아주 심한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